희생해 네 형사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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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언니 한 번 조절 보자! 후회하지 말고! 형사님! 형사님! 지금 너무 짧게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많이 짧아? 네 시간 때문에 끝났습니다. 해보자! 형사님! 늘려 보자! 키 늘려 보자 형사님! 해보자! 해보자! 그 식빵이구나. 해보자! 지영아! 지영아 해보자! 보여지 말고! 해보자! 눌러보자! 내 자리 눌러볼까? 지영아! 날씨 있어! 좋아 좋아 좋아! 해보자! 지영아 해보자! 지영아 해보자 해보자! 보여지 말고! 지영아! 해보자! 지영아! 언니! 어디요? 시영아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하이구! 해보자! 정영아! 해보자! 보여지 말고! 해보자! 해보자! 문 닫자! 해보자! 정영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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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후회하지 말고! 들어와 보자! 잠깐만! 김혜경 손주 바질짱? 해보자! 좋아! 바질짱! 해보자! 해보자! 뭐야? 야 너 식빵 언니야? 야 너 식빵! 시계빵!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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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어! 후회하지 말고! 손 씻고! 마스크 먹고 해보자! 웨이크업 주정 해보자! 웨이크업 주정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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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아! 수영아 나와보자! 나와보자! 진형아 still able to go 나와보자! 지영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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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이크업 주정 aja 지영아! 추정해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자마자 이거? 오자마자 잡으래요? 아니 지금 쉬겠다. 그냥 쉬겠다. 잠시만요 잠시만 도와주는 사람은 이래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 불만인 것처럼 해보자! 야 잘 찍어보자! 잠깐만요. 얘 좀 가까이 좀 내보세요.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색깔. 본인 필네요 이거? 잠깐 이렇게 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주세요. 아니 그려보자! 집에서 열심히 그려보자! 이거 근데 무슨 표지야? 아이고 뭐 아쉽세. 아쉽세인 거 같아. 디테일해. 10번이고 디테일해. 아니 하나 사지. 아니 그 배송이 늦게 하면... 다음 달에 촬영해야죠. 김연경 선수 핫할 때 빨리 해. 아우. 간판했으니까 이제 가자. 해보자! 해보자! 아니 뭘 자꾸 해보자는 거야. 커피 시켜보자! 커피 시켜보자! 커피 시켜보자! 커피 시켜보자! 핸드폰 눌러보자! 결제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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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개 시켜보자! 왜 알지? 혜진아. 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수빈아. 응? 얘가 밤식빵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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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안 먹었어요. 아니 밤식빵을... 이거 씨빵. 아니. 야. 야. 사과 보자. 사과 보자. 아니 뭐... 하나 세고 사과 보자. 해보자. 혜진아. 사과 보자. 사과 보자. 아니 아까 먹으라고. 두 개 사와 보자. 아 그러면 저기... 깔아 보자. 깔아 보자. 아니 방금 식빵 하면서... 근데 칼이라고 한 거 같아. 식빵. 식빵. 밤식빵. 밤식빵. 진짜 욱한 줄 알고. 아니 앞에 이제 그... 동닭기가 있어. 뭐였어? 동닭이요? 밤식빵. 뭐라고요? 밤식빵. 밤. 밤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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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해보자. 원샷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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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 하지 말고. 원샷 한 거 해보자. 원샷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형이. 원샷 해보자. 빨리 먹으면 아프잖아 머리가. 할 수 있다. 뭐를? 해보자. 그럼 어증 시원하겠다 보자! 어줙 시원하겠어 보자. 엠엑. 인스타 Parr. 해보자. 형가 작자가인데 정빵. 그냥 המė가서 consequence. 아니 아니! 레츠 고!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하세야 가자 가세야 가자 가자 동닭vero 하세. 블到底 Realm. Puis broke great azure 해장 해보자. 해야 해 보자 싸보자. 가서 오줌 싸보자! 아니 뭐 오줌 비싸 안 미려. 그럼 똥 싸보자. 아침에 쌌어. 한 번 더 싸보자! 가자. 똥 싸보자. 가 똥 싸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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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놈의 심방! 그거 가서 떨어진다고! 가보자! 척수 해보자! 가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가보자 지영아! 뭐에서 내렸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지영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바지 내리고 똥 싸보자! 시원하게 싸보자! 뭔 똥 싸보자!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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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핑 좋은데? 여기 또 내린다! 카메라 가보자 내려! 진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가보자! 가보자! 장군아 가보자! 내가 내린다! 좋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어 가! 가고! 지거지거 하려고 했으면서 왜 창피하는 거야? 아니요.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해야죠. 갈 수 있어. 그거 해야죠. 태극 빨리. 정성아! 가보자! 네? 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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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당사야! 정성아! 정성아! 파이팅! 정성아!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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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왜요? 저기 준비하는 거 있는데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잠깐 이것 좀 이쪽에 한 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준비하는 게 이제 뒤에. 아 이거요? 네. 이거 우리 사무실에 있는 드라이플라워 아니야? 제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기를 껴보세요. 어디요? 네 거기요? 네. 아니 이번에 포상금도 많이 받으셨고. 아니 현승 씨가 많이 도와줬는데. 네네네. 현승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 지도 바쁜데 와가지고 조회수 안 나올 만한 영상 콘텐츠 찍는 거 던져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 대통령님께도 한마디. 이제 대통령님께서 우리 땅콩 찡콩을 진짜 호명해 주셨다고. 대통령님이요? 네. 특히 우리 여기. 그 부분에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서. 아 그래요? 제가 언급하면 안 될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계속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라고 아주.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에 했잖아요 저거. 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아 했잖아요! 잠깐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건물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삼지. 땅콩 찡콩 콩콩.